지금까진 쉬웠잖아 석유태고 석탄캐면 화력발전 자동차도 움직여 그런데 자원은 점점 도달 되어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해야 해 태양열과 태양광발전 바이오메스 풍력지열 천연가스 수력해양에너지 동해바다 깊이 붙인 메탄 아이드레이트 자연에서 얻는 천연에너지 깊은 바다에서 도체메탄 추출 농작물에서 알콜 뽑아내는 바이오메스 그렇지만 아직 지역사항만한 기후환경밀도 경제성도 조금 더 연구해 연료전지 개발하고 우주에서 태양광발전 핵융합의 수소에너지까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개발하고 있는 이 순간 조금씩 조금씩 상용화돼가 물을 잔 기분에 수소태워발전 수소에너지는 자원이 무한해 오 인도 밀성 띄워 우주태양광발전 마이크로파로 변화를 지구에 전달해 전지안에 수소 넣고 공기중의 산소맛날 전기화학반응으로 예 발전하니 연료전지 소음도 없어요 예 오 태생에너지로 환경보존하고 화석연료대체 새로운 에너지 연구해 예 음료전지 재생에너지 더욱더 아우 공기중 연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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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